이번에 상작관 갑니다 가을 황금무기고 네 요즘에 제가 돈이 없는데 진짜 50개 큰 맘 먹고 질렀다 50개 자 갑니다 다음 개봉 이거는 뭐 리롤도 없네 애니메이션 표시하지 않아 로딩이 길길래 탱크 나오는 줄 알았는데 무슨 아니 뭐 이상한 것만 나오잖아 계속 이번 가을 상작강이 좀 창렬인게 탱크 나오는거 아니면 쓰레기에요 뭐야 이건 차고 하나 나온거야 미친게임인가 이게 50개의 천장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하나는 뭔데 이거는 야 승무원 준거야 저런거나 좀 많이 줘라 차고를 줬으면 탱크를 줘야될거 아니야 차고를 줬으면 탱크를 줘야될거 아니야 차고를 줬으면 탱크를 줘야될거 아니야 왜 소식이 없지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지금 20갱정도 깠는데 소식이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거 하려면 확률 표시해 놔야 되는거 아니냐 아이고 아이고 우선 틀어 3500비트가 얼만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충성 우리 마스터 형님 아이고 3500비트 어이구 고맙습니다 충성 HHHHH 빠라바라반 부대차렬충성 감사합니다 아아 상장깡 비용 들어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비트 좋아요 비트도 좋습니다 트위치한테도 좋은거기 때문에 자 이제 한 번 운을 믿어보자 볼탱 확률 2%야?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우다르니 오 아니 왜 차꼬만 주냐고 탱크를 주라고 나 이거 천장 치겠는데 아니 누구는 50개 까면 한 두대 나온다면서 나는 왜 소식이 없어 이거 야 너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고 지금 야 이거 괜히 맺을 거야 아니 이거 상작강이 사기네 이거 이거 차량 나오질 말던가 천장 치게 그냥 우다르니 뽑기 하나 더 나와주네 혹시 하나만 더 하나만 더요 아니 50개의 탱크 하나는 에바지 6만 8천원짜리인데 아 저기요 어 어 어 뭐야 야티프로토 갑자기 왜 나와 뭐야 뭐 목표에 하나 있죠 야티프로토 그래 야티프로토 그래 이거랑 우다르니 어우 그래도 야프로토 그래 이제 가보자 나 구충만 떴네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아 아 나왔네 아 가자 제발 한 번 더 질렀거든요 50개 7만원 더 지른거죠 갑니다 제발 우다르니 아니면 TL7이라도 나와 얼마나 똥탱인지 한번 보게 여기 그리고 이런거 개봉할때는 바로바로 가야돼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 눌러야돼 다음개봉 계속 눌러야돼 여기에서 계속 쿨가이처럼 그냥 그니까 신규 탱림 떠야지 이제 좋지 똥이라도 신규라도 떠야 뭘 보니까 오 오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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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어 하하하하 와 야 우다르니 나왔다 와 이제 뭐만 나오면 되냐면 TL7만 나오면 되죠 그죠 와 바로바로 개봉 개봉 이거 내가볼때 TL7도 나올거 같애 각이야 이거 지금 금손 금손각인가 이거 오 오 야 시발 와 야 갓게이밍 오 야 미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대박 다 나왔다 다 나왔죠 지금 수 130 나오고 아까 이거 다 나왔지 신규 탱크 다 나왔지 와 하하하하 해명해 또 돌려볼까 설마 또 나오나 30개 남았거든 35개 사실 워게이밍한테 특별대휘 받고있던거 아닐까 하하하하 오 축하해요 와 와 우리 마스터 성님 아이고 비트 5500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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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님 감사합니다 추석 야 이게 비트의 힘이네 이게 비트 받아가지고 잘되나보다 이거 어 마스터 성님은 제가 또 vip 배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님 아이고 추석 추석 상작간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채팅 한번만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갑자기 기분이 약간 좋아졌어요 14만원을 쓰긴 했지만 오우 또 나와? 야 잘나온다 똥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다 나왔으니까 골탱만 나오면 좋지 어 해명해야겠는걸 아 없는걸로 주는거야 이제? 아 나 저거 없었나? 나 저거 있던거 같은데 팔았었나? 왜 나오지? 지금 제가 14만원치 상자 질러가지고 탱크가 몇개 나왔죠? 5개 나왔죠? 8티어 4대 9티어 1대 5티어 4대 워게이밍 넣어줬네 내가볼 때 얄땅방송 시청자들 많으니까 지금 어? 이거 약팔려고 이거 내 방송보면 시청자들 지른다고 오쒸 얄땅쒸 이 새끼 백개 질렀는데 골탱 다섯개 이러면 이제 어? 설마 하나 더 나오겠어? 5개 나왔는데 어? 우와 TL7 나와가지고 골드로 들어오면 또 나와가지고 13000골드 이야 씨바 금손이다 이게 야 골드값만해도 얼마야 이게 해명해 뒷광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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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와 아 우리 마스터 성님이 비트 선물해줘가지고 이거 약간 기운 탔네 와 씨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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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후구가 아니라 한우였구요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골드로 들어오니까 탱크가 있으면 이렇게 탱크가 많은 사람들은 골탱이 이미 다 있는 사람들은 해볼만 할 수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아 이제 더 안뜨네 그래 양심이 있지 더 뜨면 안되죠 지금 자 100개 상작강 100개에서 한 14만원치 질렀는데 지금 8티어 골탱이 2대 그 다음에 신규 8티어 골탱 2대 우다른이랑 야티프로토 TL7이 두번 나와가지고 13000골드까지 야 완전 혜자가 돼버린 상작강이구요 야 행복사 야 이게 똥탱크 얼마나 똥인지 한번 타보자고 오 아 오 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